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정진상이 조금 전 3시, 오늘 새벽 3시에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려 8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재판 끝에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진상을 구속시켰습니다. 이재명의 측근 오른팔 왼팔로 불리는 정진상, 김용이 이제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정진상, 김용의 구속영장에는 150번 넘게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정치적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정진상, 김용의 혐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가닥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정진상과 김용쯤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에 비해서 정진상은 10배, 20배 더 이재명에게 가깝다.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렇게 꼽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부터 같이 했고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도 정진상은 6급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성남시에 6급 별정직 공무원인 정진상이 대장동에 관련된 중요한 허가 이런 부분을 모두 정진상이 주물렀다. 모두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이 이제 모두 구속이 됐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 앞으로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이렇게 대장동 비리, 더 나아가서 성남FC 선거법 위반 재판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계속이 됐던 검찰의 대장동 비리에 대한 수사, 또 이 법원의 재판이 이제 한 달락이 매듭이 지어진 셈입니다. 이재명 부분만 남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지금 김만배, 유동규가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유동규는 얼마 전에 나왔고 이제 김만배, 남욱 등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배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각종 특혜를 누려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의 개발에 특혜를 누렸다면 대장동 이거에 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 모두 같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김만배, 남욱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고 성남시입니다. 특히 그쪽의 공무원이나 시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검찰의 지난 1년 동안 수사 이 또 법원의 재판이 반쪽짜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개발한 사람들만 검찰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 개발을 하도록 해준 쪽은 모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게 모두 들어찼다. 그 들어찬 것이 정진상, 김용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개발하도록 해준 특혜를 준 사람 그 특혜를 받아서 개발을 한 사람 모두가 이제 짜맞추어졌습니다. 최종 총책임자라고 보이는 이재명만 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많은 개발이익을 가지고 1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또는 뇌물로 썼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특혜 개발이 일어났는데 1조 그 특혜 개발을 해준 사람들 그 해주는 걸 가지고 특혜를 누린 사람들 그리고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뇌물, 정치자금을 제공을 했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이 이제 맞아떨어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제대로 되지 않다가 유동규나 뭐 이런 쪽만 조지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었죠.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검찰, 담당 검사들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뀌었고 지난 7월부터 모두 검찰 수사를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드러나게 되고 지난 7월 이후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 소위 대장동 개발 핵심들이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용 이어서 정진상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이 총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총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모든 치적이었으니까 모두 이재명의 책임일 것이다. 이재명은 유동규에게 모두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정진상과 김용 선에서 끊어질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 그 돈의 행방을 쫓아가면 모든 걸 숨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돈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돈을 많이 먹은 그 돈의 특혜를 많이 준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떠밀어야 자신의 혐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진상, 김용도 결국은 불게 될 것이다. 자신들은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어도 자신들이 받은 그 돈의 흐름이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이재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끝은 뇌물과 정치자금인데 그 끝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정진상, 김용이 입으로 이야기했듯이 저수지처럼 이렇게 정치자금처럼 뇌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농래의 집을 터니까 5만원권 3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김용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8억의 원을 받았다. 유동규 일당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주로 받았다. 농래도 5만원권으로 주로 받았다. 정진상도 1억 4천만원 받은 건데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 대장동 지분이 이재명 측근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었느냐. 이재명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400여억 원보다는 더 클 이 정치자금, 이 뇌물, 대장동 비리 이 이재명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텐데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검찰은 뭐 급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정진상, 김용에 대한 구속을 성공시킨 만큼 어제 8시간에 걸쳐서 검찰이 정진상의 혐의 그 전에 김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세하게 증거를 가지고 모두 입증을 했습니다. 검찰은 급할 것이 없고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서서히 정진상, 김용과 이재명의 이 관계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속된 정진상, 김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동규나 김만배, 남욱처럼 초조해질 것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계속 추궁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돈이 어디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증거들이 계속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 돈의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30년, 40년 뇌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고 검찰은 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본도 어차피 걸렸고 성남FC 건도 어차피 정진상과 함께 걸려들었습니다. 버티면 이재명이 버티면 버틸수록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재명의 모든 법적 책임으로 돌아가고 민주당을 완전히 방탄당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던 이재명이 어제는 이제 정진상이 구속될 것이 예상이 됐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시민의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우울증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잘 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과의 손절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대위 현장은 누구로 할 것이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가 커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수완박을 추진한 민주당에서 이재명 방탄이죠.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라는 법안 형법을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정치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헌여지, 검수완박부터 감사원의 권한을 없애겠다라는 거 모두 위헌입니다. 국회에서 세상에 판사와 검사가 법 적용하는 것을 잘못하는지 잘못하지 않는지 왜곡하는지 왜곡하지 않는지 누가 그걸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법안까지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예 재판까지 다 하지 뭘 법을 바꾸느냐 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형법을 꽂혀서 판사와 검사들이 법 왜곡하는 것까지를 감시하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으로 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수완박의 위헌 소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재명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히 침몰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합리적인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재명의 법적인 책임도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정치적으로 끝장이 나는 것도 서서히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라 죽는다라고 유동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내부의 그래도 합리적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재명의 책임 대장동 비롯해서 성남FC 선거법 위반 모두 이재명의 책임인데 단칼의 책임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폭망한다고 그러죠. 시간을 두고 서서히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